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노후생활에 있어 최대의 적은 그 무섭다는 암도, 치매도 아니고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주로 언론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고노인이 겪고 있는 그 고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외로움은 1인 가구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65세 이상 성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평균보다 3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로움에 허물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갓 출간된 도서,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중후반 시절 친구들은 연애도 잘하고 간혹 결혼한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올 때쯤 옆구리가 시리다는 말로 외로움을 표현했던 때가 있습니다만 나이 들어 맞닥뜨리게 되는 외로움은 20대 때 느꼈던 것과는 너무도 많이 다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좋아하는 일에 바쁘게 지내지만 가끔이라도 가슴과 배 사이 어디쯤에서 서늘함을 느끼고 또 나사가 풀린 것처럼 무언가 하나 빠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당뇨 환자나 운동 부족인 사람보다 높고 흡연자의 사망률과 비슷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한낱 외롭다는 감정을 느꼈을 뿐인데 치명적인 질병만큼이나 사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산길을 혼자 오를 때 갑자기 무엇인가 숲속에서 튀어나와 덮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나는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덩그러니 혼자다. 뭐 이러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인 겁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무리와 함께 지내면서 안전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런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남게 된 사람은 안전과 안정을 지킬 책임을 고스란히 혼자 짊어져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쉴 새 없이 위험을 살펴야 하고 때로는 잠조차 포기한 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동굴 속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이런 습성은 지금도 우리 몸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롭다는 느낌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상승하고 밤에 숙면도 취하지 못합니다. 또 인지력이 감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몸 여기저기에서 염증이 생겨납니다. 우울증을 앓게 되기도 하고 결국 심장병이나 심장발작을 일으킬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에 허물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 가족관계에 연연하지 마라. 오지도 않는 자식으로부터의 연락만을 오메 불만 기다리며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사는 것은 외로움을 더 키우는 나쁜 습관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는커녕 기다림이 크고 깊어질수록 아주 잊었나 보다, 무시당했다, 버려졌다는 부정적인 감정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와도 반가운 인사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그동안 연락을 안 했느냐, 아주 잊고 살려고 했느냐, 손가락이라도 부러졌나는 식의 감정 섞인 말이 먼저 튀어나가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연락했던 자식들은 이런 말에 뜨악하게 되고 다시는 연락하나 봐라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혈연관계에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없다면 굳이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당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외로움을 꼭 자식들에게서 풀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에 허물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비결 두 번째,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그룹 속으로 들어가라. 나이 들어 느끼는 외로움의 상당 부분은 소속감이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가봐야 반겨주는 곳도 없으니 사회적으로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는 좌절감, 무력감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뚜렷하게 뭘 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이 그냥 밖을 나서니 갈 곳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운동, 취미, 배움, 봉사, 여행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모임을 찾아서 활동해야 합니다. 같은 관심과 주제를 갖고 모여 회원들 사이에서 유대감 형성이 매우 쉬운 곳을 지지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관심이 같으니 대화도 마음도 잘 통합니다. 모인 사람들끼리 개방성도 아주 좋아 나이와 상관없이 쉽게 친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소속감도 생기고 동료도 생기고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외로움에 허물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비결 세 번째, 인터넷을 활용하라. 인터넷을 그저 유튜브를 보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그치십니까? 인터넷을 통해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고 뽐내는 곳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활동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오고 가지만 요즘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고 가슴 한켠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고 회원들 간에 서로 보듬어주기 때문입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면 장소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요치 않구나 하는 신기한 경험과 깨우침을 준 곳이 바로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의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키가 고충빌딩만큼이나 큰 엄청난 레드우드 숲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어마무시한 나무들을 떠받치고 있는 뿌리들의 깊이는 겨우 1.8미터에서 3.6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레드우드의 뿌리는 아래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지듯 자라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와 얽히고 설키며 촘촘하게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이 덕분에 온갖 악천후에도 뿌리는 얕지만 쓰러지지 않고 마치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버텨내는 것처럼 지탱해 준다고 하네요. 나이 들어 느끼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식들을 통해서만 외로움을 달리려고 하지 말고 뿌리를 옆으로 넓게 넓게 뻗어내는 레드우드처럼 유대감을 쌓아올 수 있는 사람들과 촘촘히 어깨를 맞잡아야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외로움에 허물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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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